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케임스 티비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펠레가 등장하기 전 세계 최고를 넘어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던 축구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그는 레알마드리드가 유러피언컵 5연패를 이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에이스로 현대에도 탑 바이브에서 탑 텐에 들어가는 위대한 선수죠. 하지만 이 알프레도 디스테파노가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 레알마드리드의 라이벌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실 디스테파노는 바르셀로나 이적에 매우 가까웠지만 결과적으로 레알마드리드가 디스테파노를 영입하며 팀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알프레도 디스테파노의 레알마드리드 이적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음모론을 반박하고 알프레도 디스테파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프레도 디스테파노는 리버플레이트에서 데뷔하여 활약하였는데 1940년대 후반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리버플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팀들이 선수들의 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디스테파노의 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디스테파노는 리버플레이트를 떠나 새로운 팀인 콜롬비아 리그의 로스 미오나리오스로 이적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 과정에서 디스테파노는 리버플레이트와 상호 합의하에 나간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리버플레이트와 잔여계약기간이 남아있던 것에 더해 로스 미오나리오스가 리버플레이트에게 이적료를 지급한 것도 아니었던지라 디스테파노는 리버플레이트와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은 이중계약 형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흔히 디스테파노를 리버플레이트 갈 로스 미오나리오스로 임대를 보낸 것이라 표현하는데 사실 이는 임대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복잡한데 디스테파노의 상황은 여기서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콜롬비아 축구계는 원래 페데라시온 콜롬비아 나라는 축구협회가 존재했었는데 당시 수많은 콜롬비아 축구계의 지도자들이 아소시아시온 콜롬비아 나라는 새로운 콜롬비아 축구협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테파노의 경우 이전 협회가 아닌 새로운 협회인 아소시아시온 콜롬비아 나를 통해 콜롬비아 리그로 이적하였죠. 이 당시 디스테파노가 뛰던 콜롬비아 리그의 경우 기존 콜롬비아 협회가 아닌 피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콜롬비아 협회를 통해 치러진 것이었으며 피파는 새로운 콜롬비아 협회를 통해 이뤄진 디스테파노의 이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되는 분쟁에 피파는 로스 미오나리오스의 디스테파노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기로 결정하였고 1954년 12월 31일까지 디스테파노가 로스 미오나리오스 소속 선수라고 확인을 지어주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디스테파노는 리버플레이트로 복귀해야 했죠. 즉 어쩌다 보니 디스테파노는 합법적인 이중계약을 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친다면 디스테파노는 세리에 의해서 잠시 볼 수 있었던 공동 소유권 상태가 된 것이죠. 헌데 콜롬비아의 경제 역시 악화되면서 로스 미오나리오스 역시 디스테파노의 급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디스테파노의 문제는 이후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52년 12월 디스테파노는 로스 미오나리오스가 주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파업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로스 미오나리오스는 선지급한 임금 4천에서 5천 달러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파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디스테파노를 고소합니다. 디스테파노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피파는 여기서 로스 미오나리오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1953년 바르셀로나는 라슬로 쿠발라가 보상을 입어 대체자를 고심하던 가운데 스페인 투어를 돌고 있던 디스테파노의 활약을 보고 본격적으로 그를 영입하기로 맞먹고 움직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변호사 라몬트리아스 파르가스를 남미에 파견하여 디스테파노의 원 소속팀인 리버플레이트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리버플레이트는 디스테파노의 이정료로 10만 8천 달러 가량의 금액을 요구했지만 파르가스가 협상을 통해 8만 7천 달러 가량으로 금액을 갖고 이를 3회에 걸친 분할직구로 지불하여 영입하겠다고 제안하자 제국 리버플레이트는 여기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바르셀로나와 콜롬비아 문제를 해결하고 디스테파노를 1953년 7월 26일까지는 스페인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로스 미오나리오스가 1954년 12월 31일까지는 디스테파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피파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며 리버플레이트는 콜롬비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디스테파노를 바르셀로나로 보낼 수 없다고 명시하며 혹여 자신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질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조건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어건 해당 조건을 받은 바르셀로나는 1953년 7월 26일까지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을 정상적으로 끝내고 디스테파노를 스페인으로 데려가야만 리버플레이트와 합의가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르셀로나는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바르셀로나의 협상에는 이견이 있었죠. 로스 미오나리오스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록 차이가 있었는데 디스테파노의 빚까지 포함하여 2만 7천 달러 혹은 4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를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1만 달러를 고수했다고 하죠.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파르가스 외에 다른 카탈루니아 출신 인물인 후안 부스케츠에게 해당 협상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었는데 후안 부스케츠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의 라이벌 산타페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로스 미오나리오스는 디스테파노 이적 관련 딜을 승인하길 꺼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바르셀로나는 돌연 로스 미오나리오스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1953년 5월 17일에 바르셀로나는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어떠한 협상도 매듭짓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 미오나리오스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디스테파노를 스페인으로 데려온 것이죠. 이러한 바르셀로나의 행동에 로스 미오나리오스는 크게 분노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크게 꼬이게 됩니다. 디스테파노가 돌연 바르셀로나로 날아가자 바르셀로나와 로스 미오나리오스 사이에서 벌어지던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던 피파가 해당 이적을 승인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축구협회의 승인만 얻게 되면 디스테파노 영입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는 몰라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 이적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을 끝마쳐야만 해당 이적을 승인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던 바르셀로나는 7월 즈음에 파르가스로부터 1만 달러와 3번의 원정 친성 경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모두 로스 미오나리오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디스테파노 이적을 마무리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드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르토 회장은 여전히 1만 달러 이상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무시했다고 하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리버플레이트와 협상을 잘 마무리 짓긴 하였으나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치렀던 협상은 매듭 짓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디스테파노 영입을 위해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디스테파노의 계약이 만료되는 1955년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사실 레알마들드가 디스테파노 영입에 나선 것이 바르셀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스테파노에 대한 관심을 먼저 품게 된 쪽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레알마들드였습니다. 디스테파노가 아직 파업을 하기 전이었던 1952년 2월 레알마들드는 산티아고 베레나베우 회장이 주최한 레알마들드 창단 50주년 기념 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레알마들드 창단 50주년 대회에서 산티아고 베레나베우 회장은 본래 리버플레이트를 초대하고자 했으나 도중에 로스 미오나리오스로 초청팀을 바꾸었는데 이 대회에서 레알마들드는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경기를 치르던 중에 자신들에게 두 골을 넣으며 2대4 패배를 안겨준 디스테파노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알프레도 디스테파노의 실력에 반한 산티아고 베레나베우 회장은 로스 미오나리오스의 회장 알폰소 시니오 케베도와 디스테파노 이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디스테파노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스페인 축구협회 승인 거부로 알려지게 되자 산티아고 베레나베우 회장은 디스테파노를 하이제킹하기 위해 급히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접촉 레알마들드는 디스테파노 이적 협상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며 턱없이 부족한 제안을 한 바르셀로나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던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발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로스 미오나리오스가 보유한 디스테파노의 잔여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였고 바르셀로나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디스테파노와 계약을 맺는 것까지도 성공하였죠.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디스테파노랑 협상을 마무리 지은 레알마들드는 곧바로 리버플레이트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리버플레이트는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바르셀로나의 협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신들과 바르셀로나의 이적 조건대로 디스테파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기 때문에 레알마들드와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난생을 표했고 바르셀로나가 8월에 이적류를 분할 선지급한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바르셀로나에 넘길 것이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바르셀로나는 당연하게도 리버플레이트에게 이적류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피파는 초기에는 디스테파노의 레알마들드 이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피파는 바르셀로나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을 마무리 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파는 이전에 내렸던 이적 승인을 전면 철회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르셀로나는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단판을 통하여 디스테파노 이적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임대중인 선수가 타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은 협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 디스테파노는 1954년에 레알마들드 소속이 아닌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이적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디스테파노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에 소속된 상황이 임대와는 거리가 있었을 뿐더러 피파가 과거 로스 미오나리오스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한 것에 더해 때마침 디스테파노의 바르셀로나 이적 승인을 철회함에 따라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시 한번 디스테파노의 이적권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파는 해당 문제를 스페인 축구협회로 떠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초반까지만 해도 스페인 축구협회는 디스테파노 이적권에 대해 바르셀로나를 조금 더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산초 다벨라는 레알마들드와 로스 미오나리오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무의미한 쓰레기라고 칭했다고 하죠. 하지만 해당 발언과 별개로 스페인 축구협회는 바르셀로나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 경우 디스테파노의 이적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국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 문제를 겪고 있던 로스 미오나리오스는 레알마들드와 이미 합의를 끝낸 상황이었고 자신들을 깔끔하게 만족시킨 레알마들드를 두고 1만 달러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던 바르셀로나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죠.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스페인 축구협회는 디스테파노에 대한 레알마들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디스테파노는 일시적으로 레알마들드와 바르셀로나의 공동 소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3년 8월 22일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에서 단 하나의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프랑코 정권이 관여했다고 추정되는 유일한 행보인데요. 바로 1954년부터 외국인 축구선수 영향을 금지한다는 지침이었죠. 시기상으로 디스테파노 이적권의 경우 레알마들드와 바르셀로나 모두 로스 미요나뉴스와 리버플레이트랑 합의한 시기가 1953년이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디스테파노 이적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협회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침은 겉보기로 보기에는 디스테파노권에 준 영향이 그리 커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당 지침은 양팀 모두에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 지침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레알마들드와 바르셀로나는 디스테파노를 온전히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서로와 합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알마들드의 경우 바르셀로나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1년 동안 디스테파노로 쓰지 못하거나 1년 정도 사용하고 리버플레이트로 보낸 뒤에 다시 영입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바르셀로나의 경우도 로스 미요나뉴스의 권리가 레알마들드로 넘어간 상황에서 레알마들드와 합의기를 보지 못한다면 리버플레이트와 합의에 따라 1955년 디스테파노가 바르셀로나 소속이 되는 것과 별개로 금지 규정에 따라 디스테파노를 영입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페인 축구협회는 양팀에게 현재 맺고 있는 디스테파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이 협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당연히 양팀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스페인 축구협회는 디스테파노를 확보하길 원한다면 양팀이 서로 합의를 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팀은 디스테파노를 둘러싼 합의를 보기 위해 협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나 양팀 모두 이 세계 최고의 선수 디스테파노를 상대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바르셀로나는 굉장한 짜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디스테파노 권리를 유벤투스에 팔려고 하였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유벤투스는 이 복잡한 디엘을 엮이기 싫어서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유벤투스가 이를 거절하자 바르셀로나는 리버플레이트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보내며 선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리버플레이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디스테파노를 바르셀로나의 태도에 큰 반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알 마들리가 바르셀로나와 합의하여 디스테파노를 제3회 클럽인 유벤투스로 보낸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악한 것은 스페인 축구협회였습니다. 스페인 축구협회로서는 양팀이 합의하여 디스테파노가 프리메라 리가에 남는 것을 기대하였는데 돌연 양팀이 엉뚱한 방향으로 합의하여 디스테파노라는 거물급 축구선수를 이탈리아 세리에 A로 넘기겠다는 상상도 못한 전개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선수가 귀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로 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디스테파노를 스페인으로 귀화시켜 국가대표로 활용하려고 했던 스페인 축구협회는 디스테파노가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페인 축구협회는 과거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자 쿠발라의 바르셀로나 이적에 공헌한 알만도 문효주 카레로에게 디스테파노 이적권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만도 문효주 카레로가 내세운 대책은 레알마들드와 바르셀로나가 디스테파노를 1년씩 번갈아 사용하며 공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레알과 바르셔가 지니고 있던 디스테파노의 계약기간을 각각 인정하면서도 엄밀히 따지면 레알마들드에게 약 반시즌 정도의 추가 계약기간을 허가해주면서 레알마들드의 편을 조금 더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신 디스테파노가 성사단 계약기간을 모두 소화할 경우 마지막 계약기간은 바르셀로나에서 뛰기 때문에 최종적인 칼자로는 그대로 바르셀로나가 질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에 대해 바르셀로나는 격분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디스테파노를 영입하는 것이 굴욕이라면서 분노를 표출하였죠. 참고로 알만도 문효주 카레로는 프랑코 정권 당시에도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했던 인물이었지만 쿠발라의 바르셀로나 이적에 도움을 주고 이후에는 아텔레테코 마들드의 부회장을 역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친 레알마들드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바르셀로나는 이런 식으로 디스테파노를 소유하느니 레알마들드의 돈을 받고 디스테파노를 줘버리라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디스테파노 영입의 공들인 원인 중 하나였던 쿠발라의 부상 문제가 생각보다 일찍 해결된 것에 더해 프리시즌의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보여준 디스테파노의 활약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디스테파노를 영입하느니 차라리 레알마들대로부터 돈을 받고 디스테파노를 넘겨버리라고 한 것이죠. 그리하여 바르셀로나는 레알마들드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디스테파노의 권리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이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은 바르셀로나가 리버플레이트에게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선지급 이정료 플러스 알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지니고 있던 디스테파노에 대한 권리를 사들인 레알마들드는 이후 바르셀로나가 리버플레이트에게 지급해야 할 이정료를 모두 대신 지급함으로써 디스테파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들은 대체로 팩트인 것에 반해 지금부터는 팩트도 있으나 사견이 많이 더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고 나름 고심 끝에 내린 결론들이지만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르고 싶으시다면 거르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양측 주장과 근거를 비롯하여 조금 더 큰 배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와의 협상에서 디스테파노 영입에 2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것과 별개로 바르셀로나는 로스 미오나리오스와의 협상을 시작할 때 줄창에 1만 달러만을 주장 하였습니다. 레알마드리드와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가 디스테파노 영입에 개입하기 훨씬 전부터요. 레알마드리드와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가 디스테파노 영입에 개입한 것이 7월 말과 8월 중순쯤이지만 바르셀로나 갈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접촉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였습니다. 제 시선으로는 바르셀로나 갈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시간을 끌면 디스테파노에 대한 권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로스 미오나리오스가 고집을 꺾고 금액을 낮추거나 혹은 과정에 얻었던 디스테파노는 바르셀로나에 있으니 디스테파노를 붙잡아두면서 시간을 끌어 로스 미오나리오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1955년쯤에 디스테파노를 자신들이 영입한다는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르셀로나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이미 리버플레이트와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알마델들을 비롯한 타팀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물론 파르가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노력으로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협상을 1만 달러와 3번의 원정 친성 경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의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이제는 좁혀놨는데 바르셀로나가 이를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본다면 3번의 원정 친성 경기는 당시로서 부담이 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국 친성 경기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남미 그것도 고도가 높은 콜롬비아로 원정 친성 경기를 3번이나 치르는 것은 팀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콜롬비아에서도 보고타는 해발 고도가 2600km나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또한 가능성은 낮은 이야기겠으나 당시 디스테파노 이적이 이뤄지게 불과 4년 전에 스페르가의 비극이 일어났음을 생각하면 남미로 원정 친성 경기를 치르러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덧붙여서 한 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해당 협상 내용은 모두 파르가스의 주장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협상 당사자였던 파르가스 본인의 주장을 통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모두 맞다고 확정을 짓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실수를 덮기 위해 약간의 거짓을 첨가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바르셀로나가 로스 미오나리오스와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프랑코 정권의 외압 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욕심을 과하게 부렸거나 안이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산초 다벨라가 레알마드릴더 로스 미오나리오스의 협상을 두고 휴지조각 이라는 격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나옴에 따라 레알마드릴드가 디스테파노 와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필 해당 시기에 스페인 정부가 날인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 가 외국인 영입금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셀로나를 방해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일단 해당 규정으로 인해 앞서 언급했듯이 레알마드릴드와 바르셀로나는 모두 피해를 받습니다. 서로와 협상하는 것을 강제하게 만들었고 최악의 경우에 두팀 모두 디스테파노를 놓칠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규정이 이후 어찌 되었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제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코 정권 놈들 그 규정 만들어서 바르셀로나만 엿먹이고 직후 철회해서 레알마드릴드 도와준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제가 조사한 것을 통해서 일단 해당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레알마드리드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클럽은 다른 클럽이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확실히 예외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팀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사실 저도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트랜스포 마켓 기록을 살펴보면서 유추한 바로는 해당 규정은 정황상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약 2년 정도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시즌 스페인 라리가 이적 시장을 살펴본 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스페인 국적의 스쿠 선수들만을 영입하였고 잘 쳐져도 스페인 국적을 함께 지니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을 영입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은 해당 규정과 상관없이 우르가이,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의 외국 국적 선수들을 영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신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시기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한 엑토르 리알은 원래 우르가이 출신일 것인데 외국인 금지 규정 당시에는 기와 선수가 아니지 않았냐고요.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당시 엑토르 리알은 기와 선수가 맞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말이 옳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레알도 해당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상식이 맞지 않았느냐? 바로 엑토르 리알은 디스테파노와 똑같은 남미 출신이고 디스테파노보다 1년 늦게 입다녔으면서도 2년이나 먼저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53년 스페인에 도착한 디스테파노가 1957년에 스페인 국적을 땄는데 1954년 스페인에 도착한 엑토르 리알이 1955년에 스페인 국적을 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54년 당시에 엑토르 리알이 당시 기화 혹은 이중국 출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엑토르 리알은 스페인 이적 1년 만에 기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기화를 하는데 4년 걸린 디스테파노와 3년 걸린 푸스카스의 사례를 생각하면 엑토르 리알이 1년 만에 스페인으로 기화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코 스페인 정부가 대놓고 빠르게 기화를 진행했던 쿠발라 정도가 1년 만에 기화를 하긴 했다지만 쿠발라는 난민이라는 특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명백히 상황이 달랐죠. 그래서 엑토르 리알의 출신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엑토르 리알의 부모가 스페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엑토르 리알은 처음부터 이중국적 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로 레알마들드는 해당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었죠. 여튼 해당 규정은 1956-57 시즌부터 해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레알마들드는 레이몬 코파와 푸스카스 등을 영입했고 바르셀로나는 산드로 콕시스와 졸탄치 호르를 영입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디스테파노 이적권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차후 프랑코 정권과 스페인 축구 클럽들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짙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 것을 예고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한 출처와 참조 자료들은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